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어제 두산중공업 브리핑을 좀 드리면서 우리 좀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슈와 오늘 제가 개별적으로 또 다른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일봉차트입니다 어제 약간의 기본적 분석과 그리고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잠깐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요 MSCI 지수 편입 좀 후보 종목에 또 올라 있기도 하죠 그리고 뭐 두산표율셀 블록딜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매각 같은 거 이런 이슈들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은데 지금 일단 당장에 우리가 좀 일정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요 이런 날짜쯤 되겠다 싶은 완전 무기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 가지고 기대하고 있기보다도 어 요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쵸 이런 날짜로 앞두고 있는 이벤트가 바로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인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MSCI 지수가 편입이 뭐 되든 안되든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순간적으로 급등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한번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있던 종목들이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위치부터 외국인 외국계 창구로부터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슬슬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신풍제약처럼요 신풍제약도 이런 구간에서부터 MSCI 관련된 또 FTSE 관련된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견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중공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이벤트는 좀 그 부분이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약간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한번 같이 좀 참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현재 시각이 장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장중이에요 장중이기 때문에 추천주를 먼저 하나 좀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대표님들 아직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가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6300원 이하의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없는 상황에서 6300원 이하로 접근을 했다라고 했을 땐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수급이 한번 유입된 상황에서 물론 매도 물량도 좀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계속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 중에 또 연속된 양봉과 오일선 추세 강하면서 힘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거래가 점점 죽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거래 자체가 다 매수세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힘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더 쏴주고 내려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타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윗고리가 이렇게 자꾸 생기는 종목들은요 퉁 치고 퉁 빠지고 퉁 치고 퉁 빠지는 그런 패턴으로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우리가 6,300원 이하에서 잡는 게 좀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그냥 시세를 주면 3% 5% 이렇게 좀 입절을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주산업이라는 종목 어제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아직 힘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유입된 힘은 남아있고 고가 놀이에서 한번 버티고 있고 그래서 2,400원 부근이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편입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자마자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라고 가정하에 2,500원 밑에서 잡는 게 좋겠죠 이런 박스권 2,460에서 500원 사이에서 편입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손절은 2,400원 충분히 여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편입을 하시면서 이 라인을 깨면 손절하는 전략으로 지금 또 매수세가 막 급하게 붙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가네요 2,600원을 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편입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어쨌든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어쨌든 두산중공업으로 다시 넘어가고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추천주도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지금 다시 정배열 전환된 상황입니다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서부터 한번 장대양봉 이후에 정배열로 춤면 강하게 추세를 돌려주면서 정배열 전환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패턴들을 제가 삼각갭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삼각갭이라는 건요 장대양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일선은 일단 장대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오일선은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해나갑니다 왜? 최근 5월의 일 동안에 평균값을 이 녀석이 우뚝 솟게 해버렸으니까 오일선 추세는 강하게 올라오겠죠 그러는 와중에 이 녀석은 이제 심리적으로 어디에 기대고 싶어하냐 시가 밑에 오일선에 기대고 싶어합니다 장 중에 장 초반에 은봉을 이렇게 뛰고 있어도 자 보십시오 장 중에 은봉을 이렇게 뛰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오일선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심리적으로 이 평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좀 담은 거죠 역시나 시가 밑으로 오일선 쭉 내리는데 오일선 부분까지 좀 빠져주죠 거의 언저리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일선을 타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거래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아래 꼬리가 길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유입이 좀 강하게 됐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티키타카는 있었던 것 같은데 매수세는 좀 유입이 됐으니까 들어온 매수세는 아직 나간 이탈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와중에 양봉으로서 고가 놀이를 하면서 자리를 지켜준다 이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새로운 박스권 이 기준봉을 기준 삼아서 전과 후를 나눴을 때 이런 라인은 굉장히 매력있는 라인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방 박스권에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하단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좀 적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일선을 손절잡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단타로서 접근을 하셔도 되겠고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오일선 부근에서 1차 편입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11,500원에서 800원 사이에 2차 편입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딱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분석을 저만의 방식으로 담아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지금 깨알 제가 또 이벤트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산중공업의 이벤트 체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MSCI 편입 관련된 이벤트를 체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 자 수급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지금은 자 두 번째 이벤트는 뭐냐 30초 광고는 안 보고 오겠습니다만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벤트는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코스피만 놓고 보고 혹시나 코스피만 놓고 본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같이 빗대서 보면 어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아직 뭐 오일선 돌파를 못해서 이게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의 투심이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업종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치료제의 임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 또 반사익이나 반사 수위를 볼 수 있을 만큼 기대감의 반사 수위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 와중에 지금 최근에 시장의 흐름만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오후짱의 매수를 강하게 해놓고 오전짱에 내다 던지고 오후짱 매수하고 오전짱 던지고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박자에 좀 맞추면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이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인버스 정말 강하게 시게 매수를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아직도 보유는 하고 있지만 혹시나 800포인트를 깨는 순간에 800포인트를 깨면서 다시 한 번 양봉이 뜨니 뭐니 필요 없어요 시장은 봉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흘러가는 거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코스닥이 800포인트 이하로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한데 요 코덱스 인버스 그쵸 코스닥 153번 인버스 다시 한 번 시게 매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중에 정말 큰 행운이 되실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크게 많이 언급 안 할 겁니다 앞으로 한두 번 정도밖에 더 언급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기억을 해두시고 관심 종목에 251340 넣어두시면 나중에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돈 벌 수 있겠죠 그쵸? 어찌됐건 지금 시장은 일단은 소폭이라도 반등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소폭 반등은 시도하고 있어요 자 이러는 와중에 여기서부터 시장이 어느 정도 올려줬다가 더 뚫고 가느냐 아니면 올려줬다 다시 내려서 대폭락을 만드느냐 이 이제 양갈래 길에 지금 서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계좌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힘든 시장 일단은 최근에 이 오랜 시장 여러분도 겪어오셨잖아요 정말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 저도 좀 어렵게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처음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정말 100명만 할 거예요 카운트 다 할 거고요 우리 상담 담당하시는 분께서 매일매일 카운트를 다 체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100분만 한정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인을 적용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좀 힘을 좀 보태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제가 금액까지 한 번도 조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치 좀 않으셨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아니다 지금 우리 많은 좀 대기하고 계신 회원님들이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참고해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회의 끝에 단가를 낮췄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2개월에 44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달을 더 과감하게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4만원 결제하시면 한 달을 아예 추가로 드리면서 3개월 리딩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99만원 결제하시면 6개월 불러서 3개월이기 때문에 9개월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600원 꼴만 투자를 하시면 심지어 교육자료만 받더라도 여러분들 다른 유사투나 진짜 전문가 분들께서 교육자료 판매하는 것만 뭐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팔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교육자료들 제가 제 목소리로 녹화하고 검색식부터 여러 가지 그냥 저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지급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을 막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힘드실수록 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저도 준비를 한 거니까 잘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벤트에 참석을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성함,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주 아직 지금 많이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시장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 분봉 모니터 같이 하시면서 단타 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트레이딩 장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빠르게 챙길 건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VPI님들도 지금은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길 건 챙겨가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오늘 지금 매도한 거는 제가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제가 추천주를 먼저 올려드리려고 정리를 아직 못했는데 이렇게 수익권인 거, 손실권인 것도 있지만 다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고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우리도 최근에 트레이딩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KC도 뭐 단타 쳐서 수익 보고요 하루만에 32% 끝까지 수익을 뽕을 다 뽑으신 분이 있어요 하루에 190만원 수익 챙기신 분들도 있으시고 KC 뭐 7%대, 4%대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KT 서브마린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KT 서브마린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한 수익권에 지금 머물러 있고 비즈니스온 제가 이날 종가 배팅해가지고 지금 벌써 8%대 수익 실현 절반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좀 너무 많이 매매를 해가지고 뭐 TCK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수익권이죠 바닥에서부터 잘 잡아서 수익으로 돌려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다 검색식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검색식에서 이거를 뽑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영업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 이거 식이 이제 보이니까 제가 대놓고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암튼 이거를 우리 회원님들께 제공을 다 해드렸어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시장 반등 날 때 여러분들 매일매일 검색식 체크하셔가지고 좀 살 거 있으면 또 사고 이렇게 좀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검색식도 다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좀 뒤죽박죽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정말로 100명만 그냥 카운트를 할 거예요 뭐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지만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서 그냥 선착순 정말 100명에 그냥 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많이 진행을 하긴 좀 하여튼 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어쨌든 선착순 100명이고요 하루에 뭐 우리 요즘 평균 식사 한 끼 정도의 금액도 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개월 수 동안 얻어 가실 수 있는 게 충분히 더 많다라고 보니까 반드시 또 관심 가져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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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